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오늘 생명양식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쳐간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는 이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는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거나 들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 그곳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며 놀랐습니다 놀라기는 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가르침을 직접 듣고 이적을 직접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을 언급하며 예수님을 자신들 중 한 사람으로 끌어내리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는 이라라고 하시고 소수의 병자만 안수하여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던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이들에게 기적을 베푸실 뜻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말씀하신 의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양식이나 배낭, 전대의 돈은 가지지 말고 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보로 또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대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 믿는 성도 모두가 받은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 기꺼이 헌신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 재물포로 들어온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887년 9월 세문환교회를 설립하는 등 그 바쁜 중에도 늘 규칙적으로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셨습니다 공단골과 서대문 밖 모화관, 숙례문과 정동쪽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 전도의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1889년 봄 여의사 호톤과 결혼한 후 신혼여행은 평양으로 강계를 들러 의주까지 전도여행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두 달 동안 장장 1600km를 여행했는데 매일 평균 26, 7km 걸으며 전도한 셈입니다 마라톤의 3분의 2 되는 거리를 날마다 걷다시피하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기간에 600명에 달하는 환자를 치료해 주었고 의주에 다달았을 때는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2명만 데리고 압록강 건너 만주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런 열정적 전도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사라지고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해주는 일도 등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 이유로 복음에 대해 마음이 다친 사람들도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면 복음을 향해 문을 열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교대에 감사하며 감사합니다.